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 14주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로 1주차의 사례로 개인자산종합계좌 IW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금융자산관리론을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자산종합계좌 IWA란 하나의 계좌로 텍스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통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펀드,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서 목적은 편의성을 높인 상품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양도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IWA의 목적은 개인, 특히나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사례론, 영국의 ISA, 그리고 일본의 NISA 등이 있습니다. IWA의 약제는 Individual Wealth Management Account입니다. 지금 최근 금융시장이나 그런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금융자산들을 어쩌면 세상이 좀 빠르게 변화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나 아니면 적은 수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개인자산 종합 계좌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스컴이나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자산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